망둥어 사냥 안녕하십니까 개작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망둥어 사냥을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한번 나와봤는데요 친구 두 명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돼가? 자 망둥어 고고 자 개지렁이 달고 자 첫 캐스팅 한번 해봅니다 많이 나와라 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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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첫 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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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찰스 찰스 첫 수 성공 사이즈는 한 한 27? 8? 오 찰스 미쳤어 찰스 또 잡았어 야 사이즈 좋아 오 사이즈 좋아 웬일이야 우리 맨발에 투혼 아까 오다가 물구덩이 빠져가지고 양발 접고 야 두 숲째 들어가라 야 잘 잡네 잡았다 입질도 없는데 들어보니까 고기가 있네 아니 들어보니까 고기가 있어 뭐야 언제 잡은 거야 요 놈은 저기 아직 게시 못한 친구에게 주겠습니다 아 백만 년 만에 입질 왔습니다 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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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25cm 되는 정도 오늘 목표층은 4자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친구 하나 더 주고 어우 찰스 또 잡았습니다 지금 아 미쳤어 뭐야 야 우리 맨발의 청춘 야 오늘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야 야 들어가 또 왔어? 우와 미쳤어 야 우리 찰스 야 이건 진짜 크다 우와 이건 횟감 우와 이 뺨이 넘어가는데 씨알 좋다 우와 대가리가 야 굿 사이즈 자 들어가 좋아 이 정도는 좋아 오 좋아 야 크다 커 야 좋아 그러니까 라이스 3자 넘는 거 잡았습니다 좋아 아 그래도 나 못 잡아도 신으로 잡는 게 좋다 내가 데리고 온 건데 찰스 오 오 와 진짜 미쳤다 쟤 쟤 쟤 오늘 왜 저래 왜 이러는 거야 얘도 여 한 20 후반 준수한 놈을 잡았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방금 입실 왔는데 꼭 다른 짓 하면 입실이 오더라고 오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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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오 있어 오 야 크다 야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우와 나이스 야 오 오 좋아 준수할 씨알 왔어? 하하하하 우와 미쳤다 진짜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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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겁다 오 아 바로 앞에서 나오네 오 토실토실해 길이는 짧은데 괜찮다 저도 완수했습니다 하하 하하 어 나 방금 던져 또 잡았다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하하 바로 앞에 있네 야 하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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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습니다 하하 바로 앞에 있어 하하 야 이거 보시면은 사이즈 우와 엄청 좋죠 대가리 나이스 입질도 없었는데 걸려있어 야 씨 그냥 내면 나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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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연타석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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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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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어 어 무거워 우와 하하 하하 그래도 마지막에 잘 나오네 하 또 잡았습니다 또 하하 나쁘지 않아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야 계속 와 야 나는 이제 많이 잡았다니까 우와 야 우와 우와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우와 야 이거 상어야 상어 오 야 바늘이 끊어졌어 우와 사짜 되겠다 우와 와 보세요 하 하 사이즈 봐 사짜야 사짜 사짜 미쳤어 하 하 오늘 오늘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 연말이야 오늘 찰스가 잡은건데 제가 좀 보태준것도 있고 와 만족스러워 오늘 데리고 왔는데 보기 내꺼 우와 하하하 이런거 한게 충분하지 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에 또 뵈시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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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